반치항은 태국의 가장 중요한 고고학 유적지 중의 하나로 이 지역에서는 1975년부터 미국과 태국 간 공동연구 및 발굴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반치항은 우돈탄이도 농안군 반치항읍에 속하며 우돈탄이도 기준 우돈탄이 사콘나컨 통행로를 따라 동쪽으로 60km 떨어진 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 마을에서의 유적지 발굴 및 선사시대 공동체의 고고학적 증거 발견 이후 반치항은 농업을 통해 삶을 영유해온 선사시대 공동체의 삶의 기원으로서 이름을 알리게 되었습니다. 반치항 일대의 선사시대 시절 사람들은 대략 5천년 전부터 분지 일대에 영구적으로 삶의 터전을 만들어 적응해 왔습니다. 더 나아가 청동이나 철과 같은 금속을 이용한 기구들을 창조할 정도의 문화를 수천 년간 이어나가며 발전시켰습니다. 이는 동남아시아의 선사시대 역사가 다른 지역에 비해 뒤처져 있다고 믿었던 고고학자 및 역사학자들의 생각을 바꿔놓는 전환점이 되었습니다.